Actually in one place to give it to the audience Now dai! And take one step It will not help 얘가.. 얘가 나갔다가 와야돼 나갔다 온다? 얘네가.. 아무리 뛰어놔도 내가 공을 저리로 빨리 주면 일로 밖에 줄 수 없어 내가 절로만 잘 쳐도 일로만 공이 오네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드롭도 코스 봐요 사이드 한 번 가운데 한 번 섞어서 그렇지 그렇지 면 만들어 내려 면 내려 그렇지 면 내려 오케이 천천히 코스가 없잖아 당연히 일로 빠지지 뭐하러 무리해 드롭하면 되지 하.. 지금 보면은 다 거리가 먼데 억지로 때리잖아 짧은 것만 때려 짧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저를 흔들면 되지 배로 틱06 보기 미치 3 또 인터 어 티 4. 길어어! 시작을 해봐. 그걸 왜 백으로 가냐고. 더 떴는데 포인트로 가야지. 그래! 포인트 준비 안했죠? 그죠? 이거 포인트로 잡을 수 있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이에요? 자꾸 돌아가니까 앞쪽으로 스윙을 내보내야 된다는 걸 샘은 인지를 하고 있죠? 네 있어요. 그럼 자꾸 돌아가니까 이것만 좀 규정을 해보면 되고. 연습할 때는 드라이브 수비보다는 커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수비 연습해요. 빨리 가는 걸 포기하고 느리게 가서 안전하게 치면 되니까. 드라이브 치고, 팔 바꾸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치고, 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어느 발 앞에요? 왼발 앞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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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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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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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봐봐. 이것도 왜 일로 친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지. 내가 그립에 힘을 빼라 했지. 얘까지 약하게 해야 돼. 얘 이 손 모가지를 움직여요. 손 모가지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다 긁어봐. 그렇지. 오. 준비를 해요. 호흡. 쑤 cares? estä이 사네 puedan. 알겠 successor? ㅋ 팔ündач selonạn. 열어. 빵. 열어. 어이, 마지막. 마지막 열어 잘했어요 좀 마시고 큰 Bush 어디This 1위 통 flu 구멍 안에서 3. 4. 3. 5. 4. 5. 5. 6. 제이어스 지혜 resh 제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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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